열매는 꿈속에서 풍요, 결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자연의 산물로서 열매는 우리가 심고 가꾼 노력의 결과를 나타내는 상징이자 인생에서의 성과, 발전, 그리고 감정적 또는 물질적 만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이유는 다양하며 이를 통해 꿈을 꾼 사람의 현재 심리적 상태나 삶의 변화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열매는 일반적으로 노력의 결실을 상징합니다.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과정을 통해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매 꿈을 꾸는 이유는 현재 개인이 이룬 성과를 자축하거나 미래에 다가올 성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 나무를 보는 꿈은 풍요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직장, 학업 또는 개인적인 목표에서의 성공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씨앗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과 기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 속에서 열매가 나타날 때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관계의 시작 또는 인생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매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꾼 사람이 현재 변화의 시점에 있거나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성숙해지는 과정은 감정적 성장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꿈 속에서 열매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감정적으로 성숙해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열매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면 이는 개인의 내면적 성장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인간관계나 감정적 측면에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나무는 번영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꿈 속에서 열매가 많고 탐스러운 경우 이는 현재의 삶에서 물질적 또는 감정적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나 곧 다가올 번영의 시기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재정적인 성공, 행복한 가정생활 또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꿈 속에서 열매가 썩거나 부패하는 모습은 실패나 좌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었음을 느끼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썩거나 떨어지는 꿈은 개인적 또는 직업적인 측면에서의 실망감을 반영하며 이로 인해 감정적 불안정이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익은 열매를 따는 꿈은 노력의 결실을 상징합니다. 이는 그동안의 노력과 인내가 마침내 보상받고 있음을 나타내며 직장, 학업, 개인적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또한 결실을 맺는 순간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상징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징조로 해석됩니다. 열매를 먹는 꿈은 성취의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이 얻은 성과나 성공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성과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열매가 달콤하고 맛있다면 이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매가 식어나 맛이 좋지 않은 경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나 실망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썩은 열매를 보는 꿈은 실패나 좌절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일이나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나 문제를 겪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가 실망스럽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꿈입니다. 이 꿈은 또한 현재의 선택이나 노력이 올바른 방향이 아님을 암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꿈은 기회나 성과를 잃는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갑작스러운 변화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불안한 상황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 나무를 보는 꿈은 번영과 풍유를 상징합니다. 이는 현재의 삶이 물질적 또는 감정적으로 풍족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또한 인생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성취를 기대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재정적 성공이나 인간관계에서의 만족감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종종자아 성취와 성장을 상징합니다. 열매가 물을 잃는 과정은 개인의 내면적 성숙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자신감을 얻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열매가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개인이 현재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썩거나 떨어지는 꿈은 억눌린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좌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씨앗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꿈 속에서 열매는 새로운 시작과 기회를 상징합니다. 이는 꿈을 꾼 사람이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열매가 건강하고 탐스러워 보일 경우 이는 곧 다가올 긍정적인 변화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 나무를 보는 꿈 한 남성은 꿈에서 자신이 심은 나무에 열매가 가득 맺힌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 꿈은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후 몇 달 동안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느꼈습니다. 사례 2 썩은 열매를 보는 꿈 한 여성은 꿈에서 나무에 달린 열매가 썩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최근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 꿈은 그녀가 그 프로젝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그녀는 그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사례 3 열매를 따서 먹는 꿈 또 다른 사례로 한 사람은 꿈에서 열매를 따서 먹는 꿈을 꾸었고 그 열매가 매우 달고 맛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최근 이룬 성과에 만족하고 있음을 상징하였으며 실제로 그는 꿈을 꾼 시점에서 개인적인 프로젝트에서 큰 성취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열매 꿈은 풍부하고 다층적인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성취와 결실, 새로운 시작, 감정적 성장, 풍요,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방식과 상태에 따라 그 의미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꿈을 꾼 사람의 현재 상황과 심리적 상태에 따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열매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 자신의 내면 상태와 삶의 상황을 깊이 있게 반영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감나무에 꽃은 이미 젖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는 꿈 진행 중인 일에 발전이 없고 궁지에 몰리는 일이 발생한다. 공안 꽃밭에 꽈리 열매가 많이 열려 있는 꿈 생산, 농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과수원 안에 들어가거나 주렁주렁 열매가 달린 나무 사이를 산책하는 꿈 재물이 모이고 이권이 생기며 사업이나 명예, 직장의 안정과 번창을 누리게 된다. 그릇 안에 꽈리 열매가 가득 담겨 있는 꿈 집안에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풍년, 식복, 행제, 선물 등의 기륜이다. 까치가 빨간 열매를 물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혼담이 들어오거나 친구, 애인이 찾아오는 등 돈, 재물, 정보, 소식, 행제 등을 암시 꽃은 졌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은 꿈 진행 중인 일이 발전이 없고 궁지에 몰리게 된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은 꿈 혼담, 기타의 일이나 사업이 성취된다. 과리 껍질이 열리면서 주황색 열매가 빛이 나는 꿈 새끼병아리가 아를 깨고 나오듯 탄생 창조, 발명, 출판, 창업 등이 있다. 과리 열매를 많이 따는 꿈 생산, 농업, 아공, 식품, 유통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상당한 돈을 벌게 된다. 작업, 일거리 수입, 수화, 수금, 소재복, 물품 구입, 행제 등이 있다. 나무 밑에서 열매를 따는 꿈 경범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하게 살 자녀를 출산할 태몽 노란 꽃 화분을 방 안에 들여왔는데 열매를 맺는 꿈 예술가가 될 자손을 얻을 태몽 담장 밑에 꽈리 열매가 많이 열려 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슬하의 자손에게 기쁜 일이 생긴다. 재물, 돈이 생기고 행제를 한다. 감쟁이 덩굴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발려 있는 꿈 생산, 농업, 식품, 가공, 유통업 등에 투자하여 수익성을 올리고 짭짤한 재미를 보게 된다. 재물, 돈, 행제, 물품, 선물, 식복, 재수대통, 임신 등이 있다. 동백꽃 열매가 열려 있는 꿈 생산, 농업, 식품업 등에 투자하여 성과를 올리게 되는 등 재물, 돈을 암시 등나무 가지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꿈 투자한 사업과 일에 좋은 성과와 결실을 얻게 된다. 임신, 재물, 행운 등이 있다. 매화 나무에 올라가 열매를 따는 꿈 사업에 투자하여 뜻밖의 행운을 맞아 엄청난 때 돈을 벌게 된다. 목과 열매가 터져 솜털을 토해내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는다. 임무, 재현, 과학에 관한 것을 연구하여 새로운 물질을 발명하게 된다. 보리수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따는 꿈 불심, 진리, 재물, 돈, 물품, 명예 등을 얻어 소화성취하게 된다. 복숭아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꿈 집앞의 과수원에서 복숭아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꿈은 누군가 바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꿈 머지않아 당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빨간색 과일 열매를 마음껏 따먹는 꿈 평소에 월하던 어떤 중요한 목적을 달성시키는 쾌고가 있게 되고 소유물이나 소유권이 증대되며 연인이 생기는 즐거움을 얻는다. 빨간색 열매를 따먹는 꿈 평소 원하던 물건을 소유할 징조의 꿈 뻥나무 열매를 먹는 꿈 재물이 생기거나 자식을 잉태하게 된다. 뻥나무의 열매를 따서 그릇에 담는 꿈 집안의 돈과 재물, 먹을 것이 생기고 저축이나 행제, 투자 등이 있음 사철나무 열매가 빛이 나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의 시장에 출하하게 된다. 살구나무 가지마다 열매가 열려있는 꿈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 행제, 재물이 생긴다. 살구나무에서 열매가 우수수 떨어져 흩어지는 꿈 형제 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재각기 뿔뿔이 흩어진다. 실패, 배신, 소송, 이합, 집산, 이별, 별거, 위견 충돌, 분가, 타양사리 등이 발생하여 불운이 닥친다. 상사화가 지고 예쁜 열매가 열려있는 꿈 어떤 사업과 일에 관한 것이 의외로 기적같은 새로운 행운을 가져다 준다. 사업 투자 수익성, 수입 재물, 돈 결실, 계약, 투자가치 상승 등이 있다. 선악과라고 생각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꿈 옮고 그름을 판단하고 진리를 깨닫는다. 앵두과에 속하는 작은 열매의 꿈 재물, 기스, 일의 성과 등을 나타낸다. 오동나무 열매를 따는 꿈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 재물, 구입, 소유 등을 하게 된다. 올리브 열매를 따는 꿈 우연히 투자한 것이 황금으로 변화할 예상에 큰 소득이 있으니 금고가 가득하다. 은행나무 열매를 많이 줍는 꿈 재산이 불어날 징조를 의미한다. 잎이 무성한 나무에 꽃이 피거나 열매가 달리는 꿈 잎이 무성한 나무에 꽃이 피거나 열매가 달리는 꿈은 재물이 눈처럼 쌓이고 만사형통하게 될 길몽이다.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나무 밑에서 열매를 줍는 꿈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나무 밑에서 열매를 줍는 꿈을 꾸게 되면 이런 꿈은 사춘기 때 잘 꾼다. 현실에서 연애를 하게 된다. 지변에 과일을 심거나 나무에 열매가 달리는 꿈 북을 끌어들일 자손을 얻을 태몽 집 앞에 과수원에서 복숭아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꿈 누군가와 좋은 인연을 맺게 된다. 머지않아 당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나타난다. 차 열매를 따는 꿈 이 꿈은 운명이 호전한다는 것을 알리는 길몽이다. 참나무 가지마다 도토리 열매가 많이 열려있는 꿈 생산 및 식품업에 투자한 것이 사업 성과가 대단히 좋고 날로 번창한다. 친구들과 같이 모과나무를 타고 올라가 먼저 열매를 따는 꿈 어떤 건 그 또는 도급 공사를 따기 위하여 타 회사와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공사를 맡게 된다. 경쟁력, 행제, 재물, 돈, 수주, 투자, 애조 등이 있다. 카네이션 꽃이 지고 붉은 열매가 열려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하는 사업이 날로 번창해진다. 계약, 인연, 결실 등이 있다. 푸른 빛을 띈 열매를 본 꿈 명예를 얻고 스타가 될 아들을 출산하게 됨. 항아리 안에 꽈리 열매가 가득 담겨있는 꿈 집안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식복이 있다. 향나무 가지에 탐스러운 열매가 열려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투자성과 이익같이 행제 등으로 짭짤한 재미를 본다.